어떤 밴드인지 알고 계세요? 이번 밴드는 더 펀시티입니다. 지금 그 순서가 오늘 일정상 변경이 돼서 펀시티가 이번에 무대를 하게 됐고요. 지금 세팅부터 화려해 보이는 이 밴드의 무대는 여러분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무대로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이번 무대 기대되시나요? 펀시티의 무대 기대되시나요?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밴드 더 펀시티입니다. 프라이데이크 내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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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